저희 이렇게 밥감정 준비하고 있는데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선교회 많이 후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지금 일본 토사시미즈 지역으로 나가는데요. 제가 그렇게 일본팀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그곳에 현지교회로 가게 됐어요. 그래서 현지교회에서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 섬기고 그리고 양농원에 가서 봉사하게 됐는데 그 지역 가운데 영원들이 이번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. 청년 대구부의 하모니팀의 이문준영재고요. 그리고 이쪽은 세가족팀의 정혜선 자매입니다. 이집트와 질본 토사시미즈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이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밥스러 오세요. 네 수줍어 하시는 우리 멋진 형제님 네 최재현 형제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